가운드에 앉아있는 분들은 얘도 챙겨야되고 얘도 챙겨야되요 아무나 아무나 주어지는 행운이 아니에요 능력이 되니까 양쪽을 다 건사하셔야 해요 자 이렇게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호용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보다 따라했어요 저는 오늘부터 당신에게 맞춰드릴게요 맞춰드릴게요 저를 왜 보세요 맞출 사람을 쳐다봐야죠 잠깐만 소년이 이렇게 하면 저를 보고 저는 맞출 사람을 찾아보면서 저는 오늘부터 당신에게 맞춰드릴게요 잠깐 그러니까 그러니까 몇사람 한번씩 찾아보자 너도 나한테 맞춰라 여기에 스타일링